다음에는 요즘 지금 계속 종편 이런 데 유튜버에서 얘기하던데 양평공공지부 있잖아요. 이거 정 회장님이 선생님이잖아, 이거 알기는. 아, 제가 알지. 이건요. 이거 누가 했어요? 주범이 누군지 좀 가르쳐주세요. 이게 바로, 바로 유검무죄, 무검무죄. 검사, 이것은 허다, 이것이 그 당시에 동네에서. 설명 좀 해주세요, 잘 몰라. 이 얘기 좀 할게요. 이것은 윤석열이가, 얘들이 거기서 택지 개발을 하려고 하다가 안 돼요. 맥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하고 동거 생활을 하면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거. 윤석열이 믿고 시작. 그러니까 등기부등본을 보면 이건 누가 얘기했냐면 최은순이 친정 작은아버지 최재화. 김건이를 100일, 기저귀 가려주면서 키웠던 할아버지가. 그 작은 할머니가 된장조로 모이잖아요. 그때만 해도 친했네, 둘이. 그 할아버지가 저한테 고백을 한 거예요. 고백한 건 왜 고백을 했냐 하면 그건 먼저 최은순하고 서운한 감정이 있어서 저를 찾아와서 하는데 나도 뭔지 몰랐어. 그래서 양평에 은순이가 땅을 많이 산 거예요. 그런데 그 녹취나 뭐 있어요? 어디 제가 찾아보면. 그걸 왜 그러냐 하면 이 재판 벌리면 재판부에다 그 작은 할아버지 녹취를 갖다가 제출해서. 하여튼 이런 얘기야. 성규, 최성규가 양평시 양평군인가 신원녀에 사는 최은순이 친정이 양평신원녀예요. 거기에 사는 친정 조카들 앞으로 그 땅을 샀다 이거야. 많이 샀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 땅들이 양평공무지부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는 농지법 위반죄, 부동산실명법 위반죄 수도 없는 죄인데. 지금 보도에 의하면 최은순이 큰아들, 김진우라는 애한테. 김진우가 지갑 피박을 쓴 건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장재원이 아들이 음주운전하고 가다가 운전사 바꿔치기 하는 거 있죠. 그런 생각을 하면 되게 쉽게 무식하게 하면. 그러면 주범이 누구냐고요? 주범은 최은순이죠. 최은순이고. 최은순이요. 최은순을 조정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원래 주범은 최은순인데. 그때 이제 이 아들, 최은순이 아들은 GS건설이라고 하는데 건설에서 다녔어요. 얘를 퇴직하게 해서. 그건 이따가 얘기해 줄게요. 또 나오니까. 그러면 이것은 범죄 조직으로도 볼 수 있고. 그렇지. 해갖고 특가품 사조 1학 있잖아요. 범죄 조직. 수계는 누구냐. 최은순이냐 윤석열이냐. 이 수계가 누구냐. 아니면 김건희는. 김건희는 따로 간 거지. 여기서는. 부동산 쪽에는. 여기 수계는 최은순이냐. 최은순이냐. 윤석열. 이 사건에 장모 김여사 무혐의가 아니라 윤석열 무혐의라고 써야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윤석열이 이때 뭐 했냐. 2009년도는 대검 범죄정보관을 하고. 2010년도에는 중수이과장을 해요. 그때 제가 막 대검도 찾아가고 윤석열 공격을 하죠. 그러는 과정에서 윤석열이가 2012년도에 중수 1과장이 돼요. 2012년도. 중수 1과장이 돼서 얼마 안 됐는데 내가 막 진정을 하죠. 진정하고 얼마 안 됐는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으로 와요. 왔고. 이따가 어디로 가냐면 여주지청장을. 그러니까 여주나 지금 저쪽 양평이나 같은 관할이잖아. 그래도 거기에. 여주지청이나. 그러니까 주범이라고 할 수도 있지. 지금 토지 허가도 안 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저 당시 여주 군수가 지금 국민의힘의 국회의잖아요. 김교. 그 사람은 고백한 거 많이 있더라고. 내가 다 봐줬다고. 그 얘기는. 그런데 이 사건은 왜 특검 왔냐고 특검해야 하는데. 특검해야 해요. 이거. 그러니까 다시 질문드릴게요. 이 지금 공지국 천암은 송치된 천암은 주의가 없는데. 공범은 윤석열이가 치은순이가 둘이. 치은순하고 윤석열이 다 장난친 거고. 그래서 윤석열이가 집중적으로 여주지청장으로 지가 아마 로비를 해서 간 건지 일부러 간 것 같아요. 로비를 해서. 여주지청장 검사 그 당시에 3명인가 4명 있는 조그마한 지청이거든요. 그런데 특수부장 이런 건 중수부장 이런 건 밑에 검사가 몇 명인데요. 이게 이런 데는 어떻게 보면 좌천들인다고 볼 수도 있고. 저한테 막 진정 등 해가지고 감찰받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여주지청장 있을 때 당시 결혼한 결혼 전인가요? 그때는 결혼 후죠. 결혼 후에 지금 윤석열 장모 처남들이 저지처를 했는데. 그걸 윤석열이가 뒷배를 여주지청장으로 봐줬다는 주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봐준 증거 하나라도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증거는 그 당시에. 이 여기는 누구든지 와서 공사도 안 하려고 했어요. 사업성이 없고 또 불법 투성이니까. 그런데 그 과정 것은 제가 좀 추적을 하고 있는데. 왜 한신공영이 거기에 시공사가 됐는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있는데. 이것은 이제 윤석열이가 여주지청장으로 가서 있는 것만 해도 공공지구 사업자가 치은순이다. 치은순이 사위가 여주지청장이다 하면 다 엎드리는 거 아닙니까? 엎드리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윤석열이도 인정할 거야. 한동훈이도 인정하고. 지금 여주지청장이 사위인데 장모가 사업한다고 딸이랑 같이 왔다 갔다 하고 다니면 누가 그걸 안 봐주겠어요. 그 덕으로 지금 여주군수가 국경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제가 가는 건데 규모는 적지만 대장동보다 더 비립덩어리다. 규모는 적죠. 하여튼 이 재판 때 우리가 가서 그 앞에 가서 기자들이 있는 데서 증거 좀 챙겨서 브리핑을 좀 해 주자고요. 그 윤석열이 여주지청장에 있을 때 일어난 일. 사실 특히나 윤석열의 처 작은 할아버지가 한 녹취, 녹취 이런 것들, 녹취 좀 가지고 오시고 공증은 안 했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가지고 와서 우리가 이 사건이 기소돼서 재판 들어가면 증거니 지금 육아집에 작은 할아버지가 얘기한 이 비밀을 털어놓은 녹취 찾아보면 나온다니까 한번 찾아볼 수 있는 이게 큰 사건이니까. 이거 더 하실 거예요? 장흥지고. 더 해야죠. 장흥지고. 장흥지고. 가만히 있어봤는데. 시간이 1시간이 다 됐는데. 그러니까. 들어봐요.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기 볼게요. 얘들이 그 ESIND라는 게 있죠? 여기 등기부등본 띄워주세요. 이게 재미있어요. 기자들이 이거 취재한 기자들이나 수사기관도 보세요. 이 위에가 방주산업이라고 있죠. 이 방주산업이 뭐냐. 어떤 회사냐. 아산에서 주택공사 30억 주고 산 경매가 된 땅에서 200억 보상을 받아서 60억 약 60억 세금을 탈루한 회사예요. 이것도 범죄. 그러니까 세금 탈루하기 위해서 지은순이가 만든 게. 방주산업. 방주. 야 들어온다 이거. 얘 지금 그냥 범죄 집단이고. 그래서 거기서도 세금이 나오니까 세금을 일단 내고 막 이렇게 비용 들었다고. 거짓말. 그래서 방주산업을 만들었는데 그 방주산업을 이름을 바꿔가지고. 이름을 주식회사 ESIND로 바꿔요. 그래가지고 사의를 앞세워서 양평 공흥지로. 그러니까 이게 이 회사는 2006년도에 설립해요. 방주산업이라고. 2004년도에 아산 사건 세금이 과세되고 막 구속 조세심판소 가고 하면서 연구를 해가지고 그때는 사업자로 일반 사업자로 있었는데 법인을 만들어서. 최은순의 내연남. 김충식으로. 김충식으로. 네. 커피점 줘요. 커피. 내가.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도 보면은. 본점이 이제 화도 금남리. 여기 그 여관 있는데 여관. 요약원 있던데. 러브 호텔 있던데. 여관이라고 하지 말고. 러브 호텔이라고 그러세요. 그래야 듣기가 좋고 경기도 파지지. 그쪽으로 지금 주소는 다 글로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러면 한 번 더 보면은. 그래가지고 ESIND는 언제 상호를 변경했냐면은. 2017년도. 아니 2013년도. 2013년도에 아마 변경은 2011년도. 김충식 이름도 나오네. 이사. 나와요. 그러면 방주산업일 때. 이제 방주산업일 때 김충식이가. 시은순에 대한남. 시은순이가 나오고. 여기서 김진우. 시은순이 큰아들이 나와요. 큰아들이 나와요. 그럼 김충식이. 나와요. 그러면 이것은 이제. 방주산업일 때. 방주산업일 때. 방주산업일 때. 방주산업일 때. 알아주ý는 우리 inversion업일 때 basket. 얘가 큰아들. 그리고 김진완. 이게 막내 아들. 막내 아들. 이게 김건희. 김명식이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김진우는 윤석열이 손흥 처남이에요. 얘가 70년생, 그리고 김진환이는 74년생, 초남. 얘가 지금 말레이시아 나가 있는 거에요, 가족들이 말레이시아 나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김지영이라고 있어요, 김지영이. 여기 김지영이 69년생. 김지영이는 얘 남편이 요양병원 행정 실장으로 가있던. 대판에 나왔죠. 그리고 김지영이 얘들은 지금 미국으로 다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김진우, 큰아들도 아들만 여기 있고 가족은 다 미국으로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가족회사다, 가족회사. 가족회사인데. 그런데 지금 여기서. 여기 가족회사인데 장남이 주가 아니라 치윤순이 주고 공범은 윤석열이었다, 뒤에서 봐준 거는. 다 공범이다. 윤석열이나 김지노나 김지영이나 김건이나. 그런데 주범은 송치 안 오고. 그렇죠, 주범은. 공범 하나만 아들만 희생양으로 내세웠는데. 그렇죠. 지금 여기서 제가 확인하고 있는데 이 아파트 진 자리에 한쪽에 산이었어요. 산이고 비산 비하. 산이고 밭이고 논이었는데. 여기에 김광섭이라고 윤석열이 장인. 장인 묘똥도 거기 하셨어요, 산소동. 묘똥이 아니라 묘라고 그러죠. 묘똥은 빼고 똥은 빼고. 묘똥이라고 일부러. 똥이라고 그러네. 묘똥 사람은 묘라고 안 하고 산소라고 안 하고 묘똥이라고. 그래서 이것은 윤석열은 약 3년간 김건이와 동거 생활 중에 정대택의 진정으로 중수일과장 중앙지검 특수일부장 여주지청장으로 재직하다가 2013년부터 14년 징계를 먹고 대구공업으로 자천됐어요. 자천돼서 됐지만 여주지청장할 때 집중적으로 인허가가 이루어진 사건으로 범죄 양평공원지구의 범죄는 농지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조자범처벌법 탈세, 증거인멸 같이 했고 장재훈이 아들처럼 음주, 주법을 바꿔치기 하는 이런 중대 범죄 사건이고 정말로 대한민국 형사사업 세계를 무너뜨리는. 윤석열은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지금 대통령. 만약에 문재인, 이재명이 저런 사건 하나만 있었으면 아마 대통령커녕은 저기 국회의원커녕은. 아이고, 더 할 거 있어요. 공항지구에. 공항지구는 여기서 할 거 있지만 끝을 내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